좋아요 구독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저는 1 2 3 소화가 보이고 제대로 된 조형을 조정을 주면 WXY나 ABC 조정을 주면 저는 그걸 너무너무 긍정적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 투 여기서 원 투가 그려져서 큰 원 투가 너무 잘 그려졌고 여기서는 트리 웨이브고 여기서 뭐 식스 웨이브지만 더블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내가 볼 때는 이렇게 WXY가 그냥 그냥 크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온 것만 카운트 하십시오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건 뭐예요 여기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계속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뭘 기다렸나 여기서 원 투 여기서 원 투 를 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임포스가 오는 것을 봤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레크멘트 하고 싶은데 아직도 저는 그 그 상황에서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깨어나지 않았고 위험성이 있어서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여기서 여기서 너무 클리어한 사진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오늘 여기서도 원 투 3, 4, 4 오렌지가 너무너무 4 오렌지가 너무 조정처럼 보였고 여기도 1, 2, 3, 4, 5가 당연히 여기 오차 팬크는 조금 라인 룩을 주지 않는 오차 팬크였지만 사진이 너무 괜찮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전하게 뭐 당연히 안전하진 않지 알트코인이 그래도 여기서 좀 자신감 있게 신뢰되게 저는 여기서 이것을 레크멘트 우리 구독자들한테 했어요 한 9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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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불에서 9불이니깐 한국 돈으로는 한 만 얼마 만 천 원이겠네요 환율에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에슐런 프라임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내가 이것은 좀 튜토리얼 레슨으로 좀 이것을 좀 공부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조정 큰 조정 카운트가 우리의 그 임펄스 카운트를 고출하는 거 힌트를 많이 줘요 특별히 웬 임펄스가 상승장이 너무 빨리 올라갈 때는 파동 카운트를 잡을 수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1, 2, 3, 4 했는데 너무 커지니까 그 1, 2, 3, 4, 5가 1이 훨씬 더 올라와서 더 훨씬 더 큰 원이 되고 그러니까 2가 더 큰 2가 되고 아니면 1, 2, 3, 4, 5를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럼 그 1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기가 힘든데 큰 조정들이 우리한테 힌트를 줘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프랙터 카운트를 좀 고쳐라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2일 날 내가 우리 구독자한테 구부리면 이런 차트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나는 신뢰가 된다 나는 상승장은 크게 열릴 거다 여기에 있는 프라이스 섹션 그러니까 이게 3, 4, 8, 99센트 그러니까 1, 2, 4, 69센트 WXY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1, 2 그리고 8, 99센트랑 6, 67센트가 지금 이게 여기예요 여기 3, 4, 5렌지가 지금 여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골드 색깔을 바꿨잖아요 왜 골드 색깔을 바꿨냐 내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조정이 오면서 나한테 힌트를 줬어요 여기서 이것을 3, 4로 가지 말고 3을 3을 여기다 둬라 3을 나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3 오렌지랑 4 오렌지랑 4 오렌지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큰 조정은 3 마이너 웨이브를 여기다 넣고 4 마이너 웨이브를 여기다 넣고 5 마이너 웨이브를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큰 조정으로 레이블링 해라 그러면 저는 전에 있는 사진 가서 아 그렇다면 여기서 크게 내려왔으니까 5차 오렌 색깔이 크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5차 오렌 색깔은 여기서 끝났고 이게 지금 여기서 3, 4, 5 골드 색깔은 끝났고 이것은 2차 큰 조정의 역할이다 그런 그 이미지가 훨씬 낫다 그 패턴에 그 사이즈에 여기서 4차 골드도 안 되고 이것은 너무 크니까 2차 조정이니까 카운트를 고쳐라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려올 때 나한테 이 3, 4가 오렌지 색깔이 아니고 더 큰 카운트를 매기고 3, 4 오렌지는 좀 밑으로 내려가게 해라 큰 조정의 이 힌트를 줘요 임펄스 파동의 그 프랙터 카운트를 잘 고쳐놔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봤지만 여기서 크게 내려와 주는 것은 3, 4, 5 오렌지 색깔 마이너 웨이브가 다 끝났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 파도가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됐고 그리고 항상 제일 상승이 강한 카운트가 뭐예요? 3차잖아요 흔할 때 3차가 여기예요 6.57센트에서 28불로 너무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9불에서 이것을 recommend 했는데 이게 12월 12일 날 3월 20 며칠까지 이게 28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00%가 올라갔어요 석 달 안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뭐 NASDAQ 100 NVIDIA 그런 주식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이런 알트코인 패턴이 잘 맞고 이 펀드멘트도 괜찮은데 엘리나 파동 카운트도 너무 클래하다? 그러면 이런 리터인들은 요새 너무너무 흔해요 두 달 안에 300%? 한 달 안에 막 400%? 저는 그것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저는 패턴에 집중을 하면 클리어한 1, 2, 3, 4, 5 카운트 클리어한 ABC or WX 카운트는 99.9% 올라가게 프라이스 섹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카운트를 보고 저는 여기서 여기도 봐봐요 이 5차가 좀 길었으면 저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3차는 아직 아니다 근데 여기서 큰 조종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 큰 조종이 여기 있는 프랙토 카운트를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그러면 여기서는 5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3차 빨간색 크게 그려졌고 왜냐하면 이 조종은 너무 크잖아요 28불에서 19불까지 가는 거는 한 9불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게 큰 조종은 뜻이에요 그래서 4차 빨간색이 그려지고 이제 우리는 아직도 근데 이 에슐런 프라임은 바예요 왜냐? 여기서 5차 빨간색이 카운트가 없잖아요 통 안에 1, 2, 3, 4, 5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9불에서 그러니까 한 11,000원에서 11,000원에서 샀지만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24불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한 3만원 3만원짜리가 아직도 바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차 빨간색이 클리어하게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1, 2, 3, 4, 5가 클리어하게 보일 때까지는 1, 2, 3, 4, 5 빨간색 에슐런 프라임 프라임 하늘색이 어딨어요 여기서 에슐런 프라임, our focus is high despite 300% 리턴 300% 이득에도 아직도 이득을 볼 게 많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업사이드 카운터는 항상 1, 2, 3, 4, 5니까 1, 2, 3, 4, 5 아니면 엘리아 파동은 쓸모가 없습니다 조종이 ABC가 아니고 WXY가 아니고 ABCDE 트렁구 아니면 엘리아파드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다 볼 때 1, 2, 3, 4, 5고 ABC예요. 한 번 조종할 때 보십시오. 3 카운트 아니면 6 카운트예요. 6 카운트가 뭐냐? 더블 조종이니까. 아니면 어쨌든 래어하게 9 조종. 트리플 조종이 있을 때. 트리플 직작, 트리플 3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트리플은 되게 래어해요. ABC가 두 번 있을 때는 좀 흔하고. 항상 ABC. 그래서 저는 엘셀런 프라임은 바이. 지금 현재의 카운트와 지금의 패턴을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대표님이 좋아하는 솔라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했습니다. 솔라나는 빅코인을 너무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솔라나도 빅코인이 무너지니까 좀 무너졌어요. 빅코인이 7만 3천 불에서 6만 불 갈 때 솔라나도 여기서 200과 9불에서 많이 떨어졌죠. 160불, 한 50불.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이스 섹시에는 올라간 다음에 옆에서 노는 거. 올라가서 옆에서 논다는 건 사실 또 올라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매두, 매수랑 싸우고 싸우고 싸울 때 극적으로 매수가 이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4시간 차트를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A, B, C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간다면 204불을 업사이드에서 지켜주고 162불을 다운세트에서 지켜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잘 가고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D랑 E가 없어요. 사실은 D가 E랑 또 롱을 주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좀 guess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게 끝났다는 거. 204불을 넘어져. 204불을 넘어지면 저는 초항은 끝났다. 그리고 D는 1은 좀 안 이쁘게 내가 레큰사 시키겠다. 그게 리미테이션이에요, 한도. 엘리엇 파동의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꼭 내가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리는 것은 뭐예요? Right look. 저는 Right look을 원하는 엘리티션이에요. Wrong look을 그리는 엘리엇 분석가는 없잖아요. 책에서 그린 것을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서 만약 그렇게 안 간다면 어저스트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저스트하고 가야지 이게 갑자기 속이 올라오는데 아니야, 이건 아직도 D고 이건 E가 남아있다. 그러면 틀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솔라라도 얘기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계속 그렸지만 솔라나 카운트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섯이 왜? 지금 핑크 색깔이죠, 이게. 봐요. 근데 다섯 안에 다섯 안에도 다섯은 왜 컨펌드렸나? 126불 넘어서니까 컨펌드렸지만 다섯 안에 파이브 카운트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파이브 카운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여기 다섯 카운트 안에도 1, 2, 3, 4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봐요. 이 핑크 다섯 개 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록색 웨이브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안 그려지고 있잖아요. 안 그려졌잖아요, 다. 그려진 다음에 오차가 남았고 저는 오차가 이제 제대로 가려면 한 250에서 350 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액션이 내려와서 막 너무너무 망설이지 말고 상승자가 끝났다. 헬빙 때문에 빌코인이 헬빙되면 여기서 이것도 반토막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면 이것도 헬빙이랑 스탠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주면 이것도 뭐 3차가 끝나고 4차 오렌지 조정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생각은 이게 지금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옆으로 많이 갔잖아. 시간을 많이 소비했잖아. 그래서 내 생각하는 209불을 뜨는 거는 지금 175불이지만 이 209불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고 뚫어서 오차는 확정되지만 또 오차 안에도 이 여기 안에도 또 뭐가 필요해요? 1, 2, 3, 4, 5. 그렇죠? 항상 프렉터 카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끝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렉터 카운트. 버건디. Right? 이게 다 진행될 때까지 우리는 patiently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영어로 또 my focus is still higher because 오차 초록색 웨이브가 아직 안 끝났다. 끝나려면 나한테 1, 2, 3, 4, 5. 버건디 색깔 웨이브 카운트를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네 번째로 좋아하는 코인 체인 링크도 똑같아요. 저도 체인 링크는 지금까지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왔다는 건 똑같아요. 비콘이랑.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지금 트라이안그를 그리려고 그러고 이것도 딱 보면 여기서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그려봐요. 한 번 크게. 하나, 둘, 셋, 지금 넷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다섯. 이건 오랜 색깔이죠. 완전히 내가 지금 구독 서비스에 있는 것을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이것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있고 여기서 너무 무서워서 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기서는 절대로 팔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옆으로 가면서 이 프라이스 액션은 지금 22.89전 9센트 16.27센트 그 사이에서 놀고 있고 만약 트라이한 거면 트라이한 거면 이거 잠깐 옆에 놓을게요. 20.75센트를 리스펙트해주고 16.27센트를 리스펙트해주면서 옆으로 가면서 폭발적으로 올라와야 된다. 어쩌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체인 링크를 다시 한번 볼 때는 여기서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뭐 충분히 여기서 딜을 롱룩을 주면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서 근데 저한테 그렇다면 20.75센트를 넘어져라. 그러면 저는 오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사이즈도 안 맞고 아래 있는 프라이터 카운트도 안 예쁘고 그러면 저는 분석가로서 라이패턴을 라이 룩을 지금 원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엘리파던 분석가는 이렇게 그려요. 책에 있는 라이 룩을 그리고 롱룩을 주면서 롱룩을 좀 레콘사 시키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분석은 퍼펙트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퍼펙트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100% 다 맞히게 No. So it's never perfect. But in my opinion 솔라나 체인 링 아 이티렘 철틀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티렘 비트코인 They're poised for a significant rally at this time. 왜냐하면 지금 모든 카운트가 지금 4차 안에 들어있고 너무 4차처럼 보이고 너무 페베나치 번호에 지금 지금 얹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오차가 다 그려지고 우리의 반관계를 가깝게 지금 온다. 4월 19일 4월 8일 28일 날 오차가 다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아 반관계는 무조건 서던 뉴스다. 뭐 잠깐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업사이드도 속이고 밑으로 속일 수 있지만 그러면 시장은 털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지 머니를 항상 털어내요. 쉬운 돈들. 만약 숏가 매겼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커버하겠죠. 그런데 이벤튜레 내려가요. 그러면 커버한 걸 엄청 후회하겠죠. 롱사이드도 똑같아요. 롱사이드도 매겼는데 갑자기 엄청 내려가면 무서워서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따가 올라가요. 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빅이벤트도 똑같이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털어내가지고 이벤튜리 라이트 패트로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4차 골드 색깔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왔다 갔다 내려갈 거라고. 그게 엘리아 파동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